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뉴욕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4는 5인치 제품 중 최초로 아몰레드 패널로 초고화질을 구현했으며 화면 크기와 배터리 용량이 이전보다 커지고 무게는 130g으로 갤럭시 S3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화면으로 자동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마트 스크롤 기능이 탑재됐으며 1,300만 화소급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갤럭시 S4는 올해 2분기 중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155개국에 출시되며 한국에서는 4월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